스포츠 레저학과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자동화 시대에 인간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과학적인 운동 처방과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상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학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스포츠 지도사, 엘리트 선수를 지도하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 학교 체육 강사, 노인, 유아, 장애인 체육을 담당하는 유아 체육, 특수 체육 지도사, 골프 산업 전문 인력, 해양 스포츠 전문가를 양상하는 학과입니다. 초중등학교 실기교사 및 스포츠 강사, 방과 후 강사, 토요 스포츠 강사, 운동 처방사, 임상 운동사, 재활치료사, 골프장 전문 경영인, 프로 골퍼, 골프체를 직접 제작하고 피팅하는 골프 클럽 피팅 기술사, 인명구조 요원, 응급처치 강사, 스킨스쿠버, 수상스키, 수영 강사 등 스포츠 레저 분야의 전문 지도자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포츠 레저 학과는 전문 스포츠 분야와 레저 스포츠 분야를 실습 위주의 학과 수업을 통해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특수 체육 지도사 등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내 첨단 장비를 갖춘 운동 처방실, 요가, 필라테스, 트레이닝 등 다양한 종목의 실습이 가능한 피트니스실, 스크린 골프 연습장, 골프 클럽 피팅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2019년 세계 수영 선수권이 개최된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이 교내에 있어 해양 스포츠에 관련된 수영, 스킨스쿠버, 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생종 수영 강사 등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실습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 학과는 학과 수업을 통하여 생활체육 및 해양 스포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교수님들과 함께 1인 2개 이상의 전공 동아리를 통해 교과 수업 외에도 방과 후에 심화학습이 가능하며 교수님들의 비교과 과정 운영을 통해 졸업 전에 스포츠 지도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며 전공에 일치한 스포츠 산업 현장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에 입학하게 되면 과학적인 운동 처방이 가능하게 되며 70% 이상 실습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세심한 지도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어 재학 중에 나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운동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몸짱이 될 수 있으며 전문 스포츠 지도사가 되어 졸업 후 취업이 부장되는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 남부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 오시길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우리 남부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는 과학적인 운동 처방과 피트니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고 생활 스포츠, 전문 스포츠, 학교 체육 지도자, 유아 특수 체육 지도자를 양성하며 스포츠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골프, 해양 스포츠, 스포츠 마케터,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꼭 필요한 학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타인의 건강도 지켜주는 보람있고 의미있는 인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에 꼭 오셔서 꿈을 이루시길 기대합니다. 남부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는